바빠? 어디 가는 길이야? 혹시 봤어? 어, 지금 봤어. 안 그래도 걱정돼서 가보려고 했는데. 미안해, 나 때문에. 우리가 뭐 잘못했어? 아니, 전혀. 그러니까. 잘못한 거 없어, 미안할 일 아니야. 그래도 기사가 났잖아. 괜찮아? 응. 아직은 잘 모르겠어, 너무 정신없어서.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나 괜찮다고 말해주려고 왔지. 이 와중에 내 걱정하는 거야? 당연하지.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. 그래,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나 찾아와. 지금처럼. 혹시 못 올 것 같으면 나 부르고. 부르면? 뭐 바로 달려와주나? 당연히 달려가지. 바로 달려갈게. 언제든 어디든. 형님, 큰일 났어요. 여기가 더 큰일 났어, 여기가 더 큰일 났어. 이렇게 길이 없었을까. 내가 더 큰일 났어. 내가 더 큰일 났어. 내가 더 큰일 났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